잔말 말고 따라와. 다 하고 일어날 거지 그냥. 그러니까 잔말 말고 따라와. 놀러셔야 되는구나 여기. 이렇게 하고 있어라. 잠깐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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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요. 여기 다시 주세요. 상관없는데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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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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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 이게 뭔가 되게 중의적이고 옌애들을 한테 하는 말 같고 나한테 하는 말 같고 그리고 서노가 마지막이 알아볼 때 딱 비켜줬거든요. 이기다 마지막 모양이 이기다 이기다 이기다. 어서! 다시 찾아왔고 어디서 나가 같이 먹을까? 어 dizzyós 휘역을 맡은 양세종입니다. 드라마 나의 나라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2019년도 12월 남은 한 달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